1, 2, 3 짚띶은 안에 저런 뒤에 고민하던 어찌 안한 두다 그겐 지금 자깃 좀 필요해 희생이 서러워 우을 면 오 예 예 지금 파표 눈에 내려 내 면 그기 너의 나의 그저 내 이 느낌 오 예 방문은 열고 저 바람 저 서 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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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징 프리즈